갑장선 암을 극복한 아나테이너 오영실님을 소개합니다. 오영실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인터넷 검색창에서 오영실 집사라고 검색하면 간증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1987년에 아나운서로 첫 발을 내딛은 탤런트 오영실, 예능 프로그램과 뉴스를 진행하며 인정받은 실력, 아나운서에서 배우러 전형,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겪었던 고통,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흔들리기 시작한 신앙, 말씀에서 멀어진 채로 방황,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회복, 비로소 다시 붙잡게 된 믿음, 믿음의 신앙 고백,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탤런트 오영실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논란의 속궁합 사건 남편 왈, 속궁합 얘기를 했어? 조용남, 그럼 왜 안 헤어지고 살아요? 오영실, 속궁합이 좋아요. 입을 꾹 다물게 만드는 충격바람 논란의 방송 이후 병원에 출근한 남편 환자 왈, 선생님, 사모님이랑 그렇게 속궁합이 좋으시다면서요? 남편 왈, 당신은 방송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6월 18일 방송된 MBN, 속프리쇼 동치미에서 오영실은 속궁합 언급 후 남편과 주의 반응을 전했죠. 지난 방송에서 오영실은 남편과 갈등을 고백한 후 조용남이, 그럼 왜 안 헤어지고 사냐고 묻자, 속궁합이 좋아서라고 답했던 상황이었죠. 이어 이날 방송에서 오영실은 그 방송 이후 남편이 병원에서 겪은 일을 묘사했는데요.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 출근하자 얼굴만 보고도 환자들이 계속 웃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웃는 이유를 묻자 환자들은 동치미에 나온 오영실의 속궁합 발언을 들어 선생님, 사모님이랑 속궁합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라고 질문했고, 오영실 남편은 그제야 아내의 속궁합 발언을 알게 되었죠. 오영실은 남편이 방송에서 속궁합 얘기를 했니? 어떻게? 그래서 조용남 선생님이 너는 이혼하고 잘 사니 해서 내가 한 방을 먹였다. 칭찬 중에 칭찬이다. 당신 칭찬하려고 한 거지 욕하라고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뒤에 오영실은 남편이 얼굴이 빨개져서 동치미 출연애를 자기가 주겠다고 그만두라고 했다. 그 약속은 한 달도 지킨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실의 사랑약 사랑이란 르건 사랑이란 돌처럼 한 번 놓인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항상 다시 새로이 구워져야 한다. 오영실 의사 남편과 결혼 스토리 아나운서 오영실이 의사 남편과의 결혼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근 MBN 동치미에 출연한 오영실 전 아나운서는 전 어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라 방송반 생활을 했다. 대학 선배가 자기 친구 중 킹카가 있다고 해서 자랑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죠. 오영실은 남편의 첫 인상이 그 당시 킹카와는 달랐다고 토론을 왔습니다. 그는 엄마한테 킹카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남자는 두 번은 만나봐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영실은 어린애들 틈에서 매번 밥 먹고 놀고밖에 안 했는데 이 아저씨는 책 이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뚝배기 된장 같았다. 그렇게 7년을 만났다라고 전했죠. 오영실은 그 당시 의사는 키 3개를 받았다. 집 열쇠, 자동차 열쇠, 병원 열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맞선 시장에서 잘 나갔다. 아나운서는 의사만큼은 아니었다. 저는 그런 죄인은 안 들어왔지만 치명적 교움이 있었다. 손짜리 제한이 많았다.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키 3개를 준비해서 가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회상했죠. 동시에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치환 사정이 좋지 않고 치아방 밖에 못 얻어준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저는 사랑하는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무 관계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영실은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남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오영실은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전직 아나운서인데요. 1965년 1월 30일에 서울 동작부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그녀가 7살 때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1987년 KBS 공채 아나운서 15기로 아나운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가요 톱10을 위시한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TV 유치원부터 9시 뉴스 주말 앵커까지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했죠. 본인 말로는 서서하는 프로그램은 열린 음악회 빼고는 다 해본 것 같다고 합니다. 1997년 육아를 위해 퇴사한 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선배 10명이 단체로 지방 발령이 나자 전문직으로서의 의문이 생겼고 연기자의 꿈을 키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SBS 아내의 유혹에서 정하늘 역을 연기하면서 사실상 연기자로 전업했죠. 따라서 그 시점부터는 아나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하늘이 연기 첫 데뷔 캐릭터였는데 지적장애 캐릭터여서 처음 연기하기엔 부담스러웠으나 완벽하게 잘 소화해 큰 호평을 얻었죠. 2010년 갑장산 암으로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으며 이후에도 조윤희로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MBC 복명가왕 96차 경연에서 나의 일승을 알리지 말라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서행님. 우리의 꼭 월스트리트 가야해요. 월스트리트와 같이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기 백미터 전을 부른 다음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을 부르면서 정체를 밝혔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소처럼 일한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특히 힘들기로 유명한 일일 드라마를 방송사를 교대해가며 연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영실의 선한 영역역 월드비전 배우 오영실과 우간다 아동 노동현장 가다 월드비전이 배우 오영실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해 노동착취를 당하는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한 이야기가 채널A 다큐멘터리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오영실씨는 2018년 11월 아프리카 우간다의 북부지역을 방문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린 아이들을 만났죠. 우간다 북부에 위치한 글루파데르 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신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영실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벽돌을 만들어 내다 팔며 가장 노릇을 하는 앤드류.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들을 위해 섭취 35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며 참깨밭에서 일하는 난시를 만났죠. 오씨는 아픈 엄마를 위해 채석장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가족의 행복을 소망하는 난시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아이의 간절한 꿈에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양승호 회장은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의 아동 노동착취 문제가 제기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고사리 손해 아이들이 성인도 버티기 힘든 가혹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오영실 씨와 함께 월드비전은 아이들이 아동 노동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립마을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오영실 갑상산암 수술 1년간 휴식 방송인 오영실이 2010년 갑상산암 투병 과정을 최초 고백했습니다. 오영실은 SBS 백위원 최영아 조영기의 좋은 아침 스튜디오 녹화에 출연 1년 전 건강검진 당시 갑상산 종양을 발견하고 그 이후 겪었던 심경과 투병 중에도 방송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털어놨죠. 이번 녹화에서 갑상산 암은 그나마 가벼운 암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라는 경고를 알고 이를 계기로 많은 생각과 삶을 뒤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영실은 1년에 옷 한 벌 값을 줄여 꾸준한 검진을 받자고 말하며 여성들에게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스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1년간의 휴식기를 갖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방송인 오영실 에피소드 오영실은 여자 김은국, 2009년 황금호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한창 독한 진행을 하던 MC 4명을 혼자 갖고 노는 원맨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방송 당시에는 MC들과 같이 출연한 박지윤에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맥을 끊으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여폭급 방송 태도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는데 2010년대 후반대로 방송 3사의 과거방송 클립들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죠. 오죽하면 인터넷에 라스매니아들에게 여자 김은국으로 칭해지고 있지만 이때 욕을 많이 먹은 탓에 이유로는 예능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영실 정치는 보수, 정치 성향은 보수인 듯하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지원 유세를 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김용남 예비후보 개소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비판을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한 지지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영실의 아파트 부조리 투쟁 현재 반포 DH 클래스도 재건축을 놓고 조합의 부조리함과 불투명에 맞서 싸우고 있으미 KBS 제보자들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오영실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